안녕하세요. 갱스터의 꽃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드게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약 4개월 좀 전부터 난에 푹 빠졌습니다. 자, 호접난을 알게 되고 대명석고 카틀레아 또 이렇게 덴드로비움까지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피곤함을 안고 이 아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고울까요? 정말 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정말 그만 사야지 하고 있답니다. 너무 곱고 예쁘죠? 정말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얼만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이 행복을 오늘 나눠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카틀레아인데요. 오늘 카틀레아 몇 종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운 촉들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추울 때 이 아이들을 드리는 바람에 꽃봉우리가 다 얼어서 오고 해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아이들이 촉을 내면서 저에게 또 기쁨을 주고 있답니다. 너무 튼튼하고 예쁘죠? 벌브로 쭉 올라올 상상을 하니 너무 대견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볼 때마다 아주 기특해 죽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 나오는 촉들 보면서 아, 이때는 정말 역량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이 대명석 곡도 새로운 촉이 자세히 보시면 저 뒤쪽까지 해서 4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엄마 벌브는 저렇게 뚱뚱하고 튼튼한데 아기 벌브가 과연 어느 크기로 자랄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제가 역량을 정말 최대한 많이 줘서 한번 튼튼하게 키워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